30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 전부를 책에 적어라.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비명소리가 들린다. 평화가 산산조각이 났다. 주위에 물어보아라. 주변을 둘러보아라. 아니 남자도 해산하느냐. 아니라면 남자들이 왜 저렇게 해산하는 여인처럼 잔뜩 찌푸리고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자기 배를 움켜잡고 있단 말이냐. 전무후무한 흑암의 날이다. 야곱에게 닥친 환란의 때다. 그러나 야곱은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그 흑암 속으로 찾아갈 것이다. 그들의 목에서 멍해를 벗겨 부수고 그들을 마구에서 풀어주리라.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의 종으로 부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세울 다윗왕을 섬기게 되리라. 그러니 야곱아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절망하지 마라.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아라. 내가 너를 먼 타양사리에서 구원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내 자녀들을 되찾아줄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안전하고 평안하며 복된 삶을 누리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쫓아내어 여러 민족들로 흩어버렸지만 그 이방 민족들을 모조리 끝장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끝장내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벌하기는 하겠지만 공정한 벌로 다스릴 것이다. 그저 손바닥 때리는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만신창이 죽은 목숨이다. 다들 너를 내팽개쳤다. 너는 가망이 없다. 내가 잘나갈 때 어울리던 친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너를 등지고 떠났다. 너를 이렇게 때려 눕힌 이는 바로 나다. 이처럼 내게 결코 잊지 못할 벌을 내린 것은 너의 죄가 극악하고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이 끝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처를 핥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필요 없다. 너는 받아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다. 실은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하다. 너의 죄가 극악하고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이 끝도 없어. 내가 내게 이런 벌을 내렸다. 너를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해를 당하리라. 너의 적들은 종이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한 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를 당할 것이다. 너에게는 내가 너를 찾아와 치유해 주리라. 불치의 병을 치유해 줄 것이다. 모두가 가망없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온이라며 내팽개쳤던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야곱을 위해 사태를 역전시켜 줄 것이다. 그를 가엾게 여겨 장막을 재건해 줄 것이다. 마을이 다시 옛 토대 위에 재건될 것이다. 다시 웅장한 저택이 세워질 것이다. 집집마다 감사가 창문 밖으로 흘러넘치고 웃음이 문 밖으로 흘러나오리라. 갈수록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암울했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번창할 것이다. 멸시받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그들은 다시 아이를 낳고 싶어하며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그들을 해치는 자는 내가 누구든지 벌할 것이다. 그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들 중에 지도자가 나오고 그들을 통치할 자가 나올 것이다. 나는 그가 언제라도 내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할 것이다.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초대도 없이 내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폭오다. 그렇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의 폭풍이 터져나온다. 그분의 폭풍 같은 진노가 회오리 바람이 되어 사악한 자들의 머리를 날려버린다. 다 쓸어버리고 시작하신 일을 모두 끝낸 다음에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누그러진다. 그 일이 끝나면 너희는 그 일이 완수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